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의 선거본부장이었던 수지 와일즈가 임명되면서 장관 후보 함합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겟, 베스트바이 등 대용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조기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스팸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감기 기침약들이 약효가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미 식품의약국은 이들 감기약의 시판 중지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산층 가구당 감세 혜택으로 1,740달러를 받는 반면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1,700달러를 더 쓰게 돼 상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추방작전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잠적하면 3D 업종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물가가 1%는 오를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한 적시 초대형 불법 이민자 추방과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내지 20%, 중국산 6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 2025년 말이면 만료되는 미국은 2017년에 트럼프 감세 조치를 재연장하는 동시에 팁소득과 사회보장연금, 오버타임에는 세금이 없어지고 미국 내 제조업에 대한 법인세는 21%에서 15%로 낮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시절에 보통 중산층 가정에서 받을 트럼프 감세 혜택과 관세 부과 가격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비교하는 연구 보고서들이 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첫째, 연소득 8만 달러인 중산층 가정에서는 트럼프 시대에 1년에 1740달러의 감세 혜택을 계속 보게 된다고 유펜, 와튼스쿨의 예산 모델의 개선 결과 나타났습니다. 다만 팁소득, 사회보장연금, 오버타임의 노택스와 법인세 인하 등은 2025년 중에 연방의회에서 세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2026년부터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배합관 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는 독식할 것으로 보여 트럼프 2차 감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취임 초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 내지 20%, 중국산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트럼프 관세 부과는 10년간 2, 3조 달러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지만 이는 수출국에 물리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 내게 되고 이들은 곧바로 수입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민 소비자들은 수입품을 살 때 세일주택스를 물게 되는 것으로 중산층 가정에서는 1년에 1,700달러를 더 쓰게 될 것으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개선했습니다. 결국 연소득 8만 달러인 중산층 가정에서는 트럼프 시대에 1,740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더라도 관세 부과 가격 인상으로 1,700달러를 더 써서 상쇄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셋째 두 가지가 상쇄되더라도 취임 첫날부터 시행하게 했다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적전에 본격 돌입하면 농장과 건설 현장, 육가군 공장 등 3D 업종에서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일시에 대거 잠족하게 되고 이는 갖가지 역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불법 노동력의 체포나 잠적으로 1조 7천억 달러나 손실을 보게 되는 3D 업종의 사업주들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며 임금을 올려야 사람을 구할 수 있고 결국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려야 함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상당한 비용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과연 미국의 위기로 꼽혀온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운용의 미를 살려 비용과 역풍을 최소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의 선거본부장이었던 수지와일즈를 임명하면서 2기 내각에 들어갈 장관 후보 하마평들이 본격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게 된 수지와일즈 내정자는 백악관 참모진들은 물론 2기 행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2년 만에 한 대를 건너뛰고 45대에 이어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인사로 트럼프 2기 백악관을 이끌 비서실장에 선거본부장이었던 수지와일즈를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원인준이 필요 없는 직책임으로 확정된 수지와일즈 내정자는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와일즈는 나의 3번의 대선전에서 성공적인 캠페인을 달성하도록 도왔다면서 그녀는 강인하고 스마트하며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지와일즈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은 1957년생으로 올해 67세이고 유명 풋볼 선수이자 중계 캐스터의 딸로 뉴저지에서 태어나 메릴랜드 대학 칼리지 캠퍼스를 졸업한 후에 뉴욕 출신 고제 캠프 하원의원 보좌관, 플로리다의 두 주지사 선거전 등을 지휘했습니다. 트럼프 47대 대통령 당선인이 첫 인사로 와일즈 여성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2기 내각에 누가 장관으로 낙점될지 하마평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의회 전문지 더힐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한 2기 트럼프 내각의 장관 후보들로는 국무장관의 빌 해거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진영에서 오랫동안 외교안보 참모 역할을 했던 리차드 그레넬 전 DNI 국장 대행, 로보트 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에는 연방 하원에서 반중국법에 앞장서온 마이크 월즈 하원의원과 1기 때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에는 억만장자 해지펀드 매니저이자 트럼프 핵심 기부자였던 존 폴슨, 경제보좌관 역할을 해온 스컷 베세트, 그리고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네리 쿠들로 백악관 경제위원장과 로보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에는 존 레트클리프 전 DNI 국장과 에릭 주미트, 마이클리 등 현역 상원의원들이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맡은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채드 울프 전 장관대행이나 트럼프 후보가 많이 거론해온 톰 홈원 전 ICE 국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을 설계해온 스티븐 밀러 전 국장이 백악관에 다시 복귀해 대규모 추방작전을 설계하고 조율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고려됐던 더그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에너지 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멤버들은 1기 때와는 달리 오랫동안 서로가 잘 알고 가족들과도 친밀한 이너서클 안에서 충성파들을 고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마지막 게이트키퍼는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땡스기빙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지속적인 쇼핑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기 할인 혜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타겟, 콜스, 베스트바이가 이번 주말에 할라데이 이벤트를 열고 월마트는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세일을 시작하면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일찍 시작됩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겟, 베스트바이 등 여러 대형 유통업체들이 평소보다 빠르게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요 소매업체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스트바이는 금요일부터 12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앱, 웹사이트, 매장에서 도어버스터디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은 평소보다 일주일 빠른 11월 21일 목요일에 시작되고 22일과 29일에는 더 많은 도어버스터가 있을 예정입니다. 베스트바이의 사이버 먼데이 세일은 12월 1일부터 2일까지입니다. 홈디포는 12월 4일까지 매장과 온라인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콜스는 11월 10일 금요일부터 3일간의 조기 세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쇼핑객이 50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15달러의 콜스 캐시를 받을 수 있고 11월 9일부터 10일에는 50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1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일간의 블랙프라이데이 주간 세일은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에는 매장이 문을 닫으며 블랙프라이데이에는 각 매장에서 처음 온 200명의 쇼핑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합니다. 로우즈는 할로윈의 블랙프라이데이 빌드업 세일을 시작했으며 이는 11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마이로우즈 리월드 회원은 온라인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도어버스터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플스는 11월 16일까지 홀리데이 카드 구매 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탈겟은 금요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3일간의 블랙프라이데이 조기 세일을 진행 중이며 1일 및 주간 휴일 특가 상품도 제공합니다. 월마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두 번의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월마트 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1월 11일에 온라인에서 시작되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매장에서는 15일 금요일 오전 6시에 세일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월마트 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11월 25일에 시작되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매장에서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6시에 매장에서 시작됩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최근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인종차별적 내용이 담긴 스팸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슬레이브스, 그룹 W 등 인종차별적 단어들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까지 언급돼 있어 수신자들의 불쾌감을 샀다고 합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선거 다음 날 인종차별적인 스팸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했습니다. 문자에는 executive slave, 그룹 W 등 인종차별적이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고 의무적으로 농장에 면화를 따라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각 메시지는 세부 사항과 구체성에 있어서 약간씩 다르며 수신인의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메시지의 Sincerely Trump Administration이라는 서명이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캠페인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언급하기도 해 문자 수신인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큰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릴랜드 주 법무장관인 앤서니 브라운은 해당 메시지는 선거 이후 흑인을 표적으로 삼은 전국적인 캠페인의 일환인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은 한 시민은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될 일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의바른 리더가 충분히 있기를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모두 이 메시지를 받은 또 다른 시민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걱정스럽다며 선거 내내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이제는 우리 흑인 유색인종에게 무작위로운 메시지를 처리해야 하고 이는 공평하지 않다며 그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재로선 널리 유포된 문자메시지의 출처는 알 수 없으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메시지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얻어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발보르 사이브 보안회사의 CEO이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그렉 톰 측은 데이터 브로커, 즉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 바이러스성 문자메시지의 배후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브로커는 모든 미국인에 대해 인종, 거주지 등 약 15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의 법무장관은 해당 문자를 비난했으며 위험에 처한 주민들은 지역법 집행기관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DMV 지역뿐만 아니라 엘라베마, 미시간, 미주리,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및 기타주에 있는 사람들도 문자를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마시는 감기, 기침약들이 코마키모아나에는 약효가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미식품의약국이 이들 감기약들의 시판을 중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제약사들이 내년 중반까지 카운터 감기약들의 약효를 개선하든지 아니면 수거하든지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FDA 미식품의약국이 무려 1년여 만에 처방 없이 시판되고 있는 마시는 감기, 기침약들이 약효가 없다는 과학자들의 지적을 수용해 시판 중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FDA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오버더 카운터로 시판되는 마시는 감기, 기침약들이 코마킴 완화에는 약효가 없다는 외부 자문위원회에 잇따른 지적을 수용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내년 중반까지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제약사들이 약효 있는 새 약품을 내놓거나 아니면 현재 시판되는 마시는 감기, 기침약을 수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FDA는 1차 제안을 연방관보에 개최하고 내년 5월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내년 5월 이후에 최종안을 연방관보에 개최하면서 최종 시행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FDA의 이번 조치는 외부 전문가 자문그룹이 시판되는 마시는 감기, 기침약들이 코마킴 완화에는 아무런 약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판 중지를 권고한 지 1년이나 지나 수용한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그룹들은 연구 조사 결과 감기, 기침약으로 처방 없이 쉽게 사서 먹고 있는 나이킬, 로비투신, 테라플루, 에드빌과 타이레놀 등 거의 전 약품들이 코마킴 증상을 완화하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수차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유명 감기, 기침약에 들어가는 페닐, 에프린 성분이 코마킴 증상 완화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고 시판 중지를 권고해왔습니다. FDA는 전문가 그룹의 잇따른 권고에도 시중에서 너무 흔히 이용되고 있는 감기, 기침약을 일거에 수가토록 명령한다면 큰 혼란과 논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오랫동안 조치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외부 전문가 자문그룹의 잇딴 지적과 권고를 계속 무시할 수도 없고 혼란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최소 6개월 내지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제약회사들이 보강된 약품을 출시하든지 약효 없는 약품들을 수거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